한국국토정보공사 골조 이제 조금만 남은거 이제 마무리 단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틀은 다 짜놨고 이제 마구리 기도 이쪽에 마구리 고정구 지금 잡고 있고 이쪽은 이제 안에 이제 비닐커튼 하신다 하니까 요렇게 지금 파이퍼 달아드리고 있고 뒤에도 라인 다 잡고 있습니다 네 골조 작업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뒤쪽에 패드 한두씩만 더 달면 끝이구요 지금 이제 전면 샤시 부분도 이제 틀 제작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지금 이제 사인께서 직접 이제 블랙 칼라로 다 하셨어요 여기는 창문 여기가 지금 뒤쪽으로 구배를 좀 상당히 좀 세게 줬거든요 한 20cm 그래서 3개 2개 2개 5cm씩 단차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뒤쪽으로 여기가 이제 빗물을 모아서 이제 빗물을 이쪽에 물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제 쓰실 건데 지금 이제 뒤쪽으로 싹 다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로 모아올 예정입니다 뒤쪽 당문 총 4개 하셨고 한풍기 젤 대자 대자로 세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사인께서 간판 크게 다시 걸어서 아직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요렇게 이제 다 이렇게 다 묻으셨죠 요쪽은 여기는 이제 묻으실 예정이고 요렇게 되면 이제 요 안에 이제 다니시는 데는 고객분들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다니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 바지 올리고 물 바지 올리고 이제 피복하면 피복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또 대결이 됩니다 그리고 빗물의 통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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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러 박스 있고 문 4개 서비스 해드린다고? 시간 많이 뺏겼네. 물바지 먹음통. 이거 주욕해드렸고 물바지 요렇게 조르르르 오면 여기 밑에 물통하실 거거든요. 밑에 물통하셔가지고 물을 모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남는 자재로 짱짱하게 흔들어다가 안 들립니다. 튼튼하게 실속 있게 실속 있게 물바지 모음통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앞이다 보니까 여기 공사하는 내내 많이 구경 오시기도 하시고 계약도 해주시고 감사하네요. 여기 앉아 일단은 이제 저희 다음주는 제주도 넘어갑니다. 제주도 공사하고 최대한 밀린 일정 쳐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위에도 물바지 실리콘 싹 다 정리를 했구요. 요새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일단은 스케줄 소화한다고 저희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는데 일단 파이팅 하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작업 다 하고 나니까 바람 많이 보네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희 이제 조금 많이 밀리더라도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 항상 이제 열심히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VU Korea 대표 전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